오, 춤 잘 춘다. 철병이 잘 친다기보다는 알았어, 그 과정에 가자! 어? 내 황뱅이에요! 황뱅이에요, 황뱅이에요! 황뱅이! 내가 좋아하는 황뱅이에요! 개홀 밀려고 그거 막 뼈서 입고 한다고 했어. 진짜 공부했어요. 저 진짜 공부했어요, 진짜. 어, 얘는 뭐야? 얘는 그냥 주먹으로 싸워나 볼까? 나는 근데 크로튼 조끼 잘 어울린다. 어, 약간 볼레로 느낌? 너야, 너! 너! 어, 약간 이런 느낌 잘 어울린다. 어필적인 거잖아. 관련된 건 음악이에요. 얘네는 음악 꺼서. 음악? 음표, 음표. 음치, 음치. 음악 공격? 음치라고 해. 기타! 엉치랑 따려대. 징징징. 이거! 언니! 잡았지? 아 이거 이리 왜 나와. 아 이거 맞잖아. 네가! 먼저 선이 맞아야 해. 안돼, 안돼! 갑자기 확! 아!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주는 거, 두는 거! 어? 두는 거. 반숙! 네. 미쿠넌! 피리! 트롬팬! 바다. 오! 저는, 주제팜팜을 파다. 헨리는 다시 타. 트롬패이 지타! 안 돼! 조규성 가입한다, 조규성. 저 오카리나 아니야? 약간 호루라이 같은데? 턱 짧은 조규성 같지 않아요? 안 돼! 성격은 잘생겼는데 눈밑이 지방체를 집어넣으면 좀 괜찮아. 어, 저 시선이 너무... 눈밑이 지방체배치 필수야. 여기 소화물로 봐서는 머리로 무기 쓰는 애 같은데? 별로 이렇게 무기를 쓰는 애 같지는 않는데? 구떡수렴. 지금 민정님이 너무 정신을 빼놨어. 약간 도시 출신은 아닐 것 같아. 아, 뒤에 풀 땡기때문에 이거 약간 때려 맞추는데 그렇게 치면 다 더 알 수 있어. 아니요, 그냥 오리오추가 한강 공간에서도 있잖아요. 바깥 치고 치고 치고. 어? 오, 괜찮은데? 내가 나이가 있어 보인다니까? 나이가 있어 보여. 추운 날이 찍어보았네. 지금 해봐요. 뭐야? 너무 시원하게... 바쁘네? 무서워. 뒤로 날 길어. 뒤로 날 길어. 어? 오, 생각보다 무기깐 또 괜찮네? 옛날 스튜들이 더 꽁친데요. 요즘... 그런지 안다. 그런지 안다. 유광이야, 유광. 유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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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뭐 하나도 안 싸고 그냥 트로피였을 뿐이야. 얘네 시리즈는 이렇게 악기로 싸서요. 약간 저주 거는 느낌. 약간 흥행은 안 됐죠? 일단 감이 와요. 흥행 감성이 잘 될 것 같아요. 감이 잘 될 것 같아요. 오늘 퀸에이트 얘기해 드릴게요. 감이 언제 썼어? 자 이 시리즈에 남아서, 쇠미도 보여드릴게요. 하고 칼로 싸우는 거 일단 너무 마음에 들어요. 성격 어떨 것 같아? 얘도 약간 저건가 이렇게? 집게 벌려? 집게 벌려? 집게 벌려? 집게 벌려? 얘 좀 멋있을 것 같아. 약간 내 느낌이 약간. 근데 좀 잔인할 것 같아. 샤넬 벌레처럼 이게 있잖아요. 오 줘봐 줘봐 줘봐. 오! 오 춤 잘 춘다. 오! 오! 나 다 너무 무서워. 오! 아 귀여워. 앵코레서 해줘. 야외 활동을 많이 할 것 같아서 얼굴이 깜짝돼서 근데 솔직히 성격은 약간 주 피디님 같을 것 같아요 어떻게 설명하려고 해? 말, 말수가 되죠 주장이 딱 자기가 있다고 사실은 되게 착한데 사람들은 되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주 피디님 묘사 나는 주 피디님만 생각하고 저는 주인공이 없지 않은데 얘는 좀 반대로 성장이 이렇게 같아요 자기가 조성 가는 스타일이요? 저이가 태어나고 내가 흔들한 소년만 알지 저이가 태어날 것 같아요 근데 저 구독자로 많은 걸로 봐서 뭐가 뭐하나 흠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속에 분병이 있을 것 같은데 뭔가 흠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장면로 볼게요 네 깔끔한 마무리 예요? 예요? 어? 멋있는데? 약간 팩홀이 너무 상적됐는데? 무슨 오, 생각보다 수트가 엄청 크네 오, 옆에 바주 깝고 있는데? 오, 옆에 바주 깝고 있는데? 유튜브가 basics ав단내 umoôt 얘는 누가ไป 맞네 오 저거까지 해도 좋아 오 아, 카드 어깨에서 나오네 저거 약간 그거다 왜 이렇게 팔 잡이 왜 이렇게 팔 잡이가 앞으로 Twist 그렇다고 이렇게 칼잡이가 앞으로 가 있네 이렇게 이렇게 둘 둘 둘 확실히 잘 쓸 것 같은데? 나도 이렇게 빠질 것 같 같시네 좀 멋있다 생각보다 어깨가 좀 크네 약간 디테일에 감동받았어요. 이거 감동받았어요. 이렇게 찍어야죠. 하순볼래서 이렇게 찍을 거예요. 아 이거 이렇게 찍는다니. 인가 봐. 잘 한 번 해봐요. 잘? 그리고 싸움도 한 번 기대해 볼게요. 이거 액션도 얘기해 줄 거 같아. 오늘 한 번 진짜 간추린 거 같은데 제가 안 해봤는데요. 액션 많이 줄였어요. 왜요? 죄송해요. 신사상돼. 액션이 Selbst shoM dı Crazy 2시 예언 나도 함께 미 Indigenous 이쁜road에 directors 조심 못 잡으면 넘어지겠다. 왜 이렇게 많이 벌리지? 어? 저거 있지? 도라맨 도라맨! 아니야 아니야 아보카도 메로나? 아 너도? 과연 과연 아니야 뭐야 내가 한 번만 뽑으라 아니 근데 너무 순할 거 같아 응 근데 이건 좀 어려워 나 꺼! 사줄게요 버리지 아 벌 어 버리다 버리다 왜냐면 그 복숭아를 열매를 매주려면은 버리에 이렇게 엉덩이 털어야 되잖아요 감사합니다 상관관계가 있는 거지 아니야 동물 동물이래요 동물 동물이지 아 근데 이거 어려워 응하지? 아 왜 그렇게 단단해지지? 나 마시는거죠? 이러니까 더 맞추고 싶어 더 맞추고 싶어 딱 이것만 봐봐요 어디야? 아 땡소! 땡소소! 네 땡소 액소! 정답 어? 어? 정답 아니 저걸 보면 어떻게 와 진짜 못 맞자 아니 저 가로를 못쓰는 줄은 뭐야? 그거 진짜죠? 아 아 진짜잖아요 아니 그 차 슬했다 아니 원래 그 차 왔다 갔으면 되게 슬일 것 같았는데 황소라고 하니까 갑자기 달라고 와우 자기 주장에 가만 스테이예요 아 자기 주장에 가만 스테이예요 하하하하 자기 주장에 가만 스테이예요 자기 주장에 가만 스테이예요 하하하하 그게 아니라 다른 말은 앞머리를 이렇게 딱 정돈을 한게 깔끔한 느낌이어가지고 저분 생일이 5월 27일인가요? 지금 뒷태일인가요? 0527 저 0527이 정리가 있는 건가요? 이때로 돌아갈 수 있는 티켓이에요 아 아 티켓이야 아 2초 최대 5월 27일로? 아 아 그건 좀 부럽다 캐릭터의 서사 2개가 아니고 신호박을 해야겠어요 기억과 배려야겠어요 싸울 때마다 기억이 있나? 과거의 기억은? 완전 비슷해요 본인 말고 주변으로 생각해도 중요해요 아 우리가 싸우고 할 때가 주변 사는 예맹이? 잃어버리는구나 주변 사는 예맹이 까놓는구나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자기를 까놓는구나 그럼 기억을 잃는다는 기준이 뭐예요? 기억 추워 뭐랑 그렇다 토벌렛도 파이로맨 아니에요 존재 자체를? 네 저 토팔쥬 혹시 징파의 의미인가요? 아니 하하하하하하 뭐 갖다 큰 거 아니야? 반지? 오늘의 벨트 벨트 많이 살려줄게 그만 타 하하하하하하하하 나 승돌려 방지숭두 색깔인데 하하하하 커피 마시고 있잖아 하하하하 자 다음에 오늘도 질문할 거예요 기다려요 약간 가녀린 느낌? 이 한자들이 뒤로 가네? 와 홀이 진짜 길다 하하하하하하 아니 전체들이 많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철도 나온다 아 저기가 딱 철도였구나 아 저기가 딱 철도였구나 하하하하 어 이봐요 황소를 이렇게 개우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신박한데? 와 근데 근데 굳이 저렇게? 킹킹킹 킹킹킹 킹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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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도 무기 들고 있었나요? 어 얘는 또 이거 쏘네요 차라리? 킹킹 약간 멋진데 저도 약간 멋지네? 길론이 약간 맨쪽인가봐요 킹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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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킹 자 어떠셨어요? 펀치? 킹킹 하하하하하 저도 수강생각 수강생각 킹킹 레지 킹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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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 길리만큼 어 어? 살이 좀 쪘네 이것도 완전 다른데? 어 약간 컴퓨터 전원 버튼 어 약간 킹킹 근데 약간 이게 밥치 밥치는 아니잖아 본질은 성직자예요 어 맞아 망고 있으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성경 흘렸바부니가 제기지 않아요 옆에 먹잇주머니 먹잇주머니 있잖아요 뱉죠 하하하하 옆에 사탕주머니 앞에 그리고 약간 먹잇중이 하나가 있을 것 같은 거거든 그녀랑 머리에서 떼어 머리에서 떼어 머리에서 떼어 약간 떼어놓은 전화하면 이렇게 딱 진짜 교회 오빠 같아 어 약간 문상받으러 교회 나온 거 같아 많이 안 움직일 것 같아 머리를 쓰는 것도 아니고 생각에 없을 것 같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닌가봐요 약간 MBTI에 쓸 것 같다 MBTI는 R.E.S.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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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창고 뭐라 생각된다 하하하하 야 진짜 표지 베이프니까 진짜 예를 들어 오늘 예를 들어 손을 잡았으면 내일은 활짝 끼고 뭐 이렇게 뽕 뽕뽕 이랬는데 갑자기 우리는 이제 우리는 예를 들어 키스 다 한다고 하지 마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이씨 하하하하 철병이 다친다기보다는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도 비슷한 거 같아 그러면 하하하하 나도 비슷하겠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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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니까 더 보습적 같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렇게 보니까 전작 하하하하 영상이 더 보습적 같아 하하하하 나랑 똑같은 무출콜이 같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어? 얘는 거의 타격을 안 맞는데? 어? 좀 멋있는데? 하하하하 너무 싶은 건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정직자여서 끝은 않을 거야 어? 맞네 맞네 하하하하 오? 안 타 진짜 어? 근데 이거 슈트 괜찮은데? 약간 메이크업 하하하하 오? 빌려 너무 하고 싶은데? 너무 덕개구리같이 생기지 않으세요? 엉덩이도 있어요 언니? 하하하하 엉덩이도 혹 있는데 그게? 하하하하 정직자들입니다 왜? 사진보다 영상이 더 보습적 같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리고 사진보다 영상이 좀 더 나이가 들어 그리고 완전 고집이 더 세고요 만 어? 영상을 한 거라도 느낌이 다른데 영상이 더 세고요 그렇다시지 하하하하 왜? 아는 사람이야 지금 얼굴이 멋있어 히트 얼굴 어 맞아 쫙다 이번에 영상이 좀 짧네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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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멜 라이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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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이게 좀 깨진다 어? 어 얘 좀 말랐네 아니 저기 이렇게 날 이렇게 서 있는 게 약간 에어컨 청소하실 때 보면은 들면은 거기 뭔지 알죠? 하하하하 그런 느낌이야 하하하하 얘도 좀 날렵할 거 같아요 근데 저 총이 좀 궁금하긴 해요 총이 메인이네 아 총이 메인이요? 아니 저 열리는 거 같아요 경청자 경청 그냥 열린다니까 저걸로 레이저 이렇게 쏴가지고 바코드 아니야 저게 바코드 찍은 거 아니야? 아까 여기 이렇게 찍는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하하하하 어? 어? 순단 2병원이시죠? 하하하하 직업도 있대요 직업 동물 도련사 뒤에는 형이 약간 포인트 같긴 한데 무적 그 유물?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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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있어? 딱 보면 딱 나오고 손동 나와 하하하하 경찰과 친구들 도불꾼 아니야? 도불꾼? 도불꾼? 도불꾼 같기도? 도불꾼 크게 얘기하면 도불꾼 아 그냥 잡 잡도불 하하하하 잡도불 근데 난 솔직히 항상 궁금한 게 있어 저렇게 도불꾼들은 왜 저렇게 야만을 입을까? 하하하하 어 보호색 아야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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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얜 또 뭐야 하하하하 가닥라이브? 오 소리가 너무 짜증나 아 웃음이 적혀졌네 엄청 핸드폰 오늘에서 먹는게 아닌가? 히버 히버가 안 보고 붙이아야 ruled 윤흠 이게 뭐야 자기가 사운드에서 펄만 한 건데? 에이 이거 최종 포렉인가봐 강화시켜갖고 하나보네 무슨인데? 아프잖아 다 기억나요? 그거 용 이렇게 감아 먹는 그 장면 그거 엄청 멋있어서 다들 환호했었는데 그래가지고 다들 반응이 없네? 얘 능력이 뭐야? 가멜라이크를 소환할 수 있어 어 맞아 맞아 근데 아까 보니까 강화도 시키는 거 같은데? 무기로도 만들고 가멜라이크를 자기 무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니까 나 그래도 설마 저게 사람인가? 그게 보통은 한순갑뿐이라고 했던 게 자기 무기한테 했던 얘기 아니야? 모모모모모모모모모모모모모모모 안녕 사람을 화살로 만들었을까? 사람을 칼로 만들면 사람 모양이 그대로 있지 않았어요? 전화하지 않고 이대로 그냥 발을 받아야 할 때 아 정말 발목 사랑하는 사람 얼마나 보호해서 좋아야 하는 거야? 약한다면 약한다면 좋아해 좋아해 너무 좋았네 남쪽 달아 남쪽 달아 뭐야? 어? 아 저쪽가 어 아 저쪽 뭐야? 하하하하 그냥 보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